우리 노래 좀 들을까? 응 무슨 노래? 우리 노래 Fire in the Belly 자, Fire in the Belly 들을까? 워 아, Fire in the Belly? 그렇죠? 좀 가볍다, 이게 간다! 1, 2, 3, 4 소풍 속에 날 깨끗해 다추려 나의 연방 It's a miracle so we're still ready I don't want to take care of me So when I want to get to go 너무 좋아,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그 파트 이 파트 이 파트 잘 봐 아, 2절에? 응 Fire in the Bel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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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와 이거 진짜 뭔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지 않아? I sing 와, 와, 와 이건 너와 내 어린 새 한 발짝씩 운도 스트레스 캄캄한 기뷰 속에 I don't want to give history 이건 너와 내 어린 새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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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 Aventure, Aventure 이건 너와 내 어린 새 활, 활, 활 오, 와, 와 오, 와, 와 아, Aventure, Aventure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 나온다, 나온다 나온다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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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네, 원 네, 원 느껴져 이 진동 Sounds like monster, Maybe kingcon 넌 원해 계획은 simple 좀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, 빠르게, keep on 다운이 이제 그냥 웃어 우린 그 너머로 부른 세게 넌 머릿속 널 굴러 이, 아, 수, 아, 수 노래에 포기찬 들어주세요 잠든 괴물의 뱃속 깊이 설정 왔다 도착! 도착 맛있겠다 여러분 전곡 꼭 들어주세요 왜냐면 이 곡은 전문 álbm 다 butterfly 이 grenade 이 곡에는 아주 재밌는 킬링 포인트가 있거든요? 우리 채원 언니가 해주는 파트인데 꼭 들어주고 싶어 너 나의 동료가 되라 정! 나의 동료가 되라 물고기 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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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 동료가 되라